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10편 5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아주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퇴행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그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놀아야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도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리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잘 아는 시편인데요 특히나 이 시편은 배경 설명이 참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표제를 보게 되면은 다이수씨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이수 박세바와 동칭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는 시편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이 언제 찾아오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40일이란 그런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신 후 줄이시고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이 시험인 까닭은요 예수님이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시험인 겁니다 저에게 사단이 이런 시험을 할까요? 저는 쌀로도 떡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돌을 떡으로 이건 저한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겐 이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에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이슨 왕국이 정점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이슨 함께 전쟁을 나가지 않는 상태에 이런 시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할만할 때,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죄밖에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타당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밖에 짓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이슨에게 찾아와서 다이슨의 실상 그 있는 실상을 그대로 까발렸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죄의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주위를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옆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그리고 모범이 되고 있잖아 내가 하는 것 봐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 보지 않는 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있잖아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지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덮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통해하는 심령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어느 순간 하지 못하고 있는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해하는 심령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즘 별 문제 없이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평탄한 인생길은 하나님을 찾기가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참 많이 열심을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자신 정작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우리 가운데서 통해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오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뚜소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험에 넘어지기 참 좋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통해하는 심령이고 오늘 다이시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짓지 않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바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